자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수관입니다. 오늘은 2024년 6월 학력평가 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역에 따라서 시험 전체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일단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학평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꼭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 일단 총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. 혹자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. 고1 모의고사 가지고 총평을 하냐? 당연히 고3 수능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 봤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하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3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대한 경향성은 학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시면서 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. 뭐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더라도 다른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이번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었죠. 역학적 시스템까지 시험을 보셨을 거고 난이도를 보시면 굉장히 쉬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뭐 30%대는 아예 없고요. 40%대가 한 문제, 50%에서 60% 사이 절반 이상에 맞춤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. 나머지는 60%대가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. 사실상 이 통합과학은 1학년 때 현재까지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도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거를 생각해 봐야 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년 6월 학력평가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매년 저는 뭐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면 그냥 체감적으로 딱 느껴집니다. 시험지를 받자마자 아 시험지가 확실히 많이 쉬워졌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봐도 그렇죠? 이 3월에도 그렇고 이번에 6월 학력평가도 그렇고 난이도가 학생들이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면 난이도가 내려간 것 같은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항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게 뭐 킬러 문제를 삭제하는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지금 시험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. 근데 또 몰라요. 이러다가 뭐 9월 혹은 내년 6월 이럴 때는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은 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쉬웠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9월이 될 것 내년 6월이 될 것 조금 더 나이도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. 절대평가라도 이 시험이라는 건 본 뒤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잖아. 그래서 기준이 너무 이번에는 쉬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내신 범위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은 늘 얘기 들이지만 이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보는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는 세대는 아니에요. 그래서 얘네들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뭐 고3 때 보는 수능과 직결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결국에 남는 건 뭐냐? 내신이야. 통과는 남는 게 내신입니다. 물론 내년부터는 달라요. 내년에는 남는 게 내신과 수능 모두지만 올해는 내신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꼭 내신 범위를 잘 보는 게 최고 좋다. 장땡이다. 라는 얘기고 이 내신과 공통된 범위는 반드시 한 번은 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되겠죠?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고로한 의의를 띄는 시험이고요.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시험의 맥락을 한 번 느껴봤다.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시면 되죠. 기뻐하셔도 되는데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신다면 얼른 특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올리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겠지?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1번부터 문항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